내가 나 지금 슬슬. 요리를 좀 할게 요리 어 배고프다 오자마자 딱 드실 수 있게 미리 떡볶이를 좀 할게. 어 떡볶이 좀 먹자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그러더라고 음식을 만들어도 행복하겠다 자기가 좋아하니 너무 와주고 싶지 응 좋죠 진짜 좋죠. 나 무슨 떡볶이 했는데 무슨 장을 봐 갖고 왔네 뭐가 있을지 모르잖아. 장 봐 갖고 왔네 상화 씨가 쌀떡 좋아해 밀떡 좋아해 쌀이요 쌀 좋아해. 쌀로만 해야 되겠다 이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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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너야 자 자 자 자 저 저를. 자 자 자 저 오늘 호석에 차. 그대 와이프 얘기하는 왜 이렇게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꼭 보는. 경목 중에 하나야 500m 스피드 스케이트 이거는 이상한 선수 때문에. 저 노래 잘하잖아요 그거. 네 잘해요 뭐든지. 차분하게 뭐든지 잘해. 보여. 맛있을 것 같아. 어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어이고. 야. 아니 사실 뭐 우리 동협이 형 가면 그야말로 연예계 대표 미식가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데 수많은 그 단골 식당들의 음식 중에서 그래도 신동엽이 뽑는? 가장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어떤 거예요? 1등 본인의 1등. 야 이거는 뭐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보다 더 어려운데. 한 군데만 딱 마지막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평양냉면 물냉면을 딱 시키고 선주 후면이라고 해서 그냥 소주 한 잔을 탁 먹고 물냉면. 물 냉면 한 입 먹고 국물 쫙 먹고 그다음에 소주 한 잔 먹고 불고기 같은 걸 같이 시켜서. 불고기. 냉면하고 같이 불고기랑 이렇게 딱 먹고 한 그릇 딱 국물까지 먹으면. 나는 요즘에 꽂힌 음식이요 대패 삼겹살에 꽂혔어요. 그런데 해외 촬영을 갔는데도 김치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해외 촬영 갔는데 대패 삼겹살하고 감자탕이 그렇게 당기는 거예요. 쌈이. 쌈에다가 쌈에다가. 쌈에 상추 뒤집어서 싸서 밥 올리고 고기 올리고 대패 삼겹살 기름장에 찍어서 올리고. 마늘 마늘. 마늘 쌈장에 찍어서 올리고. 생마늘 생마늘. 생마늘 오케이. 생마늘 올리고 거기 구운 김치 구운 콩나물 올리고 마요네즈 샐러드를 숟갈로 살짝 떠서 그걸 같이 맨 마지막에 데코하듯이 딱 올려요. 그리고 그런데 그리고 파절이. 그걸 조금만 해서 간장에서 살짝 이렇게 딱. 엄청 크겠는데 그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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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런데 언제 오셔 전화 1번에 오는거. 전화요? 응. 무슨 재활 치료 어디서 시합 나가. 아니 무릎이. 이렇게 판이 깨졌어요 몇 개. 아! 그래서 그거를 여기 근육을 안 키우며 못 걸어요. 지금 상대를. 그런데 원래 지금 뭐 근육은 있을 거 아니야. 근육은 있으니까 그게 근육이 안 없애라고 계속 재활 치료를 받고. 분욕을 만들고 있는 거. 나 지금 집에 있어, 집에. 올 거야? 네, 가야지. 알았어. 뭐해? 밥 먹었어? 아니, 이제 밥 먹어. 그냥 오시라고 그래. 먹지 말고. 먹지 말고, 먹지 말고 오래, 산빈이 형이. 오셨어? 응, 그래서 먹지 말고 와. 전화할 때 좀 쩔쩔맨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쩔쩔맨 일이냐? 어? 그래, 보여요? 응. 지금 눈치 보는 것 같은데. 동화할 때 어떻게 동화해야 해? 남편. 자연스럽게. 어, 어디야? 응, 아, 재활치료 다 받았어? 그럼 빨리 와. 여기 뭐 손님 와 계시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런 느낌 아니었어요, 나? 너, 어, 올 거야? 아니, 귀여운 걸 좋아하는 데잖아. 저녁 먹지 말고. 맞아. 먹지 말고 오시래. 일부러, 일부러 귀엽게 하는 것 같아. 일부러. 올래대로 토마 해봐요. 어, 해봐. 진짜 올래대로? 아까처럼 해봐. 아, 진짜? 스피커폰은 아까처럼. 티 내지 말고. 티 내지 말고 진짜 올래대로. 아니, 언제 올 건데? 막 이렇게 해 봐. 도대체 언제 올 거야? 아까 그래봐.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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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나 가고 있다니까? 아, 알았어. 안녕. 어, 어. 빨리, 빨리 와. 빨리 오라고? 아니, 빨리는 아닌데. 빨리 오라고? 아니, 빨리는 아닌데. 어머, 이따 와. 알았어. 어, 밥 먹지 말고 와. 응. 어. 뭐 하냐? 뭐 하냐? 어? 전화 왜 하냐? 전화 뭐라고 해놨겠어? 내 사랑? 어? 내새낀. 내새낀? 내새낀. 내새낀이라고 해놨어? 귀여워. 뭐래? 왜 말을 못 해? 왜 그러죠?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 잠시 보내고 작업 할 거라고 말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90도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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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centia. 팬이에요. 아 여전히 멋있으시네요. 야 어떻게. 강남 씨가 재밌어.